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콜딩스고요. 오늘 시장 철강 쪽이 또 한 번 좋았다. 철강 쪽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많이 드렸고 철강 애들이 다 전고점 라인에다가 주가를 맞춰놓는 거. 우리가 이번 슈팅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 박스건의 형태가 나올 때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동국제강, 현대제철 계속 같이 봐야 된다. 철강주들, 중수용주들도 포지션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철강주들의 어떤 움직임. 오늘 시간에서도 지금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중수용주들은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조정 형태?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내일이야 시가가 세니까 강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간에서 한 번 강세가 찾아오면 그 뒤에는 조정의 흐름을 또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때문에 중수용주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관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대응주들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저희 채널, 댓글에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누르고 오셔가지고 포홀, 포스콜딩스 남겨주시면 지금 또 대응주들이 물론 포스콜딩스는 굉장히 좋지만 대응주들 대부분 쉬어가잖아요. 쉬어가기 때문에 중수용주들 혹은 테마 쪽에서 또 주도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저희랑 같이 매매해 보실 수 있다. 매수가 매도가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셔가지고 매매 같이 한 주 동안 해보시면 계좌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포스콜딩스와 또 개인 매수도 알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저는 지금 포스콜딩스를 수급만 보고 대응하진 않아요. 저는 다른 애들 수급을 봅니다. 현대제철이 오늘 기간매수가 들어왔고요. 동독재가. 기간매수가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수급의 형태를 보여준다? 시가총객 얘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얘가 명확하게 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흐름을 안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17일, 16일, 15일, 14일 이때는 기간매수가 찍혀있기 때문에 기간매수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양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한테 양매도란 어떤 의미냐. 압구간에 대체적으로 은봉들을 만들어줬던 이런 날들. 5천원 빠졌던 날. 그 다음에 6천원 빠졌던 날. 2월 10일, 2월 6일. 이때가 전형적으로 포스콜딩스가 어떤 수급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나오는 움직임인데 최근에 이 강세 패턴은 그와 맞지 않게 다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포홀은 철광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현대제철. 지금 보험, 투신, 연기금. 기관 쪽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고 또 주가가 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제철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동국제강도 오늘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금투 이런 데서 기간매수를 달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사실 볼만한 종목들은 많아요. 이 철광주 쪽에 시가총액이 좀 되는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냉정하게 철광주들의 포지션, 철광주들의 기관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굉장히 다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보통은 이게 대장주를 보고 만약에 2등, 3등주들이 수급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대장주의 포지션,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얘네들한테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반대예요. 2등, 3등주, 4등주 이런 애들의 수급을 보고 지금 그냥 포스콜딩스를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반대되는 포지션이 최근에 어디서 나왔냐면 태배터리 쪽, 성희라이텍이 압구간에 올라올 때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희라이텍의 어떤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좋다. 근데 태배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를 달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같은 업 중에 있는 종목이고 얘는 양매도 달면서도 빼간불들을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홀이 대장주인데 오히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2등, 3등주인데 걔네들이 좀 정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를 놓고 포홀의 포지션을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라인을 우리가 봐도 심플하게 34만원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 자체가 33만 4천원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시가도 조금 뛰어서 시작을 했고 철강주들이 물론 대체적으로 오늘 다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대형주들 쪽에서 철강 쪽이 굉장히 강했다. 철강 말고는 사실 오늘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대형주들은 반도체도 쉬었고 2차전지도 약간 쉬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만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오랑 2차전지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쪽에는 명확하게 철강이 메인이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물론 철강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을 엄청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누가 포스콜딩스 보고 동국제강 보고 하면 오늘 철강주가 좋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최근에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많죠. 호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골의 포지션 물론 조정이 나올 턴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 조정이 나와도 주가 라인 자체를 최근에 워낙 빠르고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심플하게 조정이 엄청 밑에까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대형주들이 제일 지루한 게 뭐냐면 양봉 하나 나오고 1%, 2%짜리 조정을 한 4일 주는 거 이게 제일 짜증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봉을 연속적으로 4개, 3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정턴이 온다고 해도 지금 조정은 기분 나쁜 조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하게 끊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끊고 쉬었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구간들을 도전할 때 힘이 생기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어떤 자금을 다시 한번 넣어줄 때 그 강도를 조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이틀, 3일 쉬고 6%, 7%로 한 번에 올리는 거랑 4일, 5일 동안 1%, 1% 올라가다가 1%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애매한 구간을 만드는 거랑 비교를 하면 그냥 전자가 낫다는 거죠. 6%, 7% 양매수나 이런 거 기관 매수 강하게 달고 한 번에 구간 올라가야 그래야 더 잘 안 내려옵니다. 1%,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는 나중에 잘 빠져요. 2%, 3%씩 음봉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흐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랑 이천연지가 안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걔네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철강 쪽이 움직임을 갑자기 멈춘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포올은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내에 철강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같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 제가 꾸준하게 체크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차전지의 흐름을 냉정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포올은 확실히 철강 강세를 끌어나가고 있는 대장주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일시적으로 명확하게 100% 반영받지 않고 좀 어중간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밑에 따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같이 달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얻어내면 조금 더 쉬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격 구간 심플해요. 지금 34만 원, 그다음에 조금 더 낮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저점 라인 33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만 조정을 잘 소화해주면 다시 한 번 또 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그런 시도, 기대감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주가름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에 너무 거부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링크 여기 영상 댓글에 달아드리니까 누르고 오셔가지고 포홀 남겨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도주 후보들 가지고 같이 또 한 주 동안 무료 추천 종목들로 매매해 볼 수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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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